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양념장 이곳에 얹힌 이병렬 작가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도로코로 고생의 노래, 공기꾸문의 시, 상품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다시 즐겨하는 거 아시죠?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들,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능에서 패션 사진을 꼭 기억하세요. 전 자신있게 보내드린 인사이트 잠깐! 꼭꼭꼭 꼬집가젓어! 더 많은 예정을 꼭꼭히 Voice-over 고춧가루 김영일 작가님의 책 오늘 보고 저는 계속 기본 작업을 많이 아니면 고객 수건 사람을 요리하는 분들도 하고 싶은데 애들이 좀 떠나보니까 그러니까 저의 방식 때문에 3년 전부터 제공들과 저의 방식 때문에 저의 방식이 끝나도 교재를 해서 좋아하게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행과 좀 관련이 깊은 곡이군요. 이소라의 에프리 음악도시에서 작가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작가님의 오프닝을 들은 당시 이제 문예중한 편집자 시인이예요. 그 처음에는 작가님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뭐 있던 시인에 있어서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일찍 다른 일을 버려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면 뭔가 뭔가를 이렇게 크게 그런 걸까요? 좋아한 편도 아니고 그냥 숙소로 하는 편입니다. 그냥 숙소로 하는 편입니다. 이 문예중이 문예중이 좀 너무 약간 강하게 저도 그래서 월요일 그 사람들이 안 사오려고 하는 걸 하고 시간을 섞어 하며 난냐라고 물었더라고요 지금은 더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를 프로그램에 끝났는데 물을 불러놓고 야간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문을 조금, 어떤 물이 들어가서 팔렸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